토종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클라우드 전문센터 하이퍼스케어를 선보였습니다. 하이퍼스케어는 클라우드와 웹3,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기술 시연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제센터 제로스케어와 회사 대표 제품인 클라우드위, 오픈스테릭을 체험할 수 있는 시연센터 CX스케어, 기존 웹2 서비스를 웹3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센터 웹3스케어로 구성했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자체 클라우드 솔루션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풀스택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30% 이상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력을 선보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